구독 버튼을 꾸욱 눌러줘! 귀신들이 펼치는 환상의 무대! 코스트 뮤지컬!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바다의 영혼 사냥꾼 인어입니다! 안녕 안녕 내 이름은 인어 깊은 바다 사는 물귀신 몰래 몰래 나타나서 바다로 함께 풍덕! 사람들을 잡아가는 영혼 사냥꾼 귀신 날카로운 손톱이 말무리지어 공격하는 내가 바로 이 인어!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인어님은 인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!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직접 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! 아니 뭐 제가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아요! 에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? 인어님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왔잖아요! 정말요? 네! 이 동화책을 딱 펼쳐보면요! 저 이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! 그러네요! 동화책이랑 조금 다르게 생기셨네요!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! 죄송해요! 이건 제가 아니라 저기 서쪽 바다에 사는 인어라고요! 개가 좀 유명하긴 하죠! 그렇군요! 다음부터는 제가 잘 알아보고 올게요! 흥! 으아! 하하하하하하! 하하하하! 친구들! 재미있었어? 우리 또 만나려면! 하하하하! 구독해! 구독해! 주세요! 할아ва! 감사합니다.